여보, 구덩 눌렀어? 구덩아 왜 안 눌렀어? 구덩 눌렀어야지? 지금 염색이 여기까지 돼가지고 보이죠? 이게 지금 잔머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염색약이거든요 겁나 거슬리 아 우리 서라 아빠야 떼끼가 울렸나보네 아빠가 울리면 나한테 오고 내가 울리면 아빠한테 가거든요 살 줄 알아요 음 아니 애가 여기 왔는데 왜 따라오지 않는 거야? 아빠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설아야 아 아빠가 내가 지금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루꽃혀야 해 나오지마 대답도 하지 말고 이러는데 설아 아빠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 험인데? 무슨 뭘 뭘 잘못했길래? 뭐 뭘 잘못했길래? 오히려 내가 버릇을 거쳐야되 이러면 아 애가 애가 그렇지 이제 애인데 여보 너무 세게 나가지마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와가지고 뭐 버릇 거쳐야되? 뭐 나오지마? 아는척도 하지마? 부르지도마? 이..이게 여러분들이 그런게 있어 겨롤을 해가지고 애 낳으면 내가 헛내키는 거는 약해 보이는데 상대가 헛내키는 거는 그것만 해도 세 보여 근데 이거는 설아 아빠도 그렇게 느낀대요. 내가 할 때 쎄보인대. 자기 할 때는 안 그래 보이고. 나도 그래요. 설아 아빠가 쎄보이고. 그래서 내가 설아 아빠 뭐 하지 말라는데. 이게 지금 설아가 여러분 설아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우는 이유가 설아가 지금 두유를 먹을 시간인데 두유를 안 먹고 계속 TV를 보여달라고 한대요. TV 어 그러면서 설아 아빠가 안 되겠대요. TV 중독인 것 같대요. 그래서 TV를 안 보여줄 거래요. 그러니까 지금 울릴 거라는 거지. 울릴 거니까 아는 척을 하지 말래요. 이것도 맞는 말이지. TV 계속 보여주면 안 되지. 중독 때 중독이라기보다는 눈이 안 좋지. 이런 거 많이 보면 나중에 안경을 쓴다고. 원래는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막 3시간 보여주고 4시간 보여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좀 길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점점 더 길게 원하는 것 같아. 아마 자기의 그 원하는 거를 무조건 아빠가 들어줘야 여기서 이제 그칠 텐데. 고집이 장난이에요. 줘봐 줘봐. 줘봐. 나보고 아는 척 하지 말라면서 아빠가 지금 이리 오세요라고 하고 있잖아. 아빠도 버텨야 되는데. 대답하면 안 돼. 여보 왜? 아니 방송에 지장이 많이 생긴다고 뿌리고 해줘? 아니야. 여보. 나보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. 아니 계속 보니까. 방송에 지장이 생길 게 뭐가 있어. 그냥 토크 방송하고 있는데 버릇을 고칠 거면은 확실하게 지금부터 보여주지 말아야지. 너무 슬프게 오잖아. 언제는 나보고 나오지는데 말고 부르지지 말라며. 아직 그 문자 보내지가 불과 5번도 안 됐어요. 밥 먹 견디겠지? 아냐. 견딜 거야? 이게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. 그래. 그러니까 견디자고. 오케이? 알았어. 나 방해 안 되니까? 알았어. 잠깐 잠깐 아빠야가 이런 데잖아. 줘봐줘봐. 아 우리 둘 다 훈용을 하다가도 계속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는 걸 못 견뎌요. 마음이 아파 괜히. 그래서 계속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. 안 돼. 안 되겠어. 제가 요즘에 너무 TV를 보려고 해. 잠도 계속 늦게 자고. 이거는 버릇을 거쳐놓고 길들여놔야 돼. 이게 네 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. 말도 이제 잘하고 말 다 알아들어요. 계속 보여주면 애들이 계속 그것만 보려고 그러고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요. 이게 TV만 계속 보면은 써야 될 머리를 잘 못 쓰고 이러면 안 좋아요. 눈도 나빠지는데 머리도 나빠져. 그래 TV는 많이 보여주는 게 안 좋아요. 아 설아가 놀아주고 있는데 응 통하네. 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잖아요. 계속 이제 들어가지고 올랬든 내렸다 올랬든 내렸다 이거 좋아하거든요. 그거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넘어갔다. 아 이제 우리 설아 같이 소리 지르면서 논다. 우리 설아가 이제 많이 안녕 설아 안녕 해봐. 안녕 안녕 설아 누구꺼? 엄마꺼? 설아 누구꺼? 엄마꺼? 여보 아빠꺼? 엄마꺼? 아빠꺼? 엄마꺼? 설아 몇 살? 많이 컸다. 4살? 4살? 설아 몇 살? 4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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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설아 어쩐 일이 많이 컸을까? 한 명한테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울면 뭐 다른 사람 막 한다 알아서 아빠가 울면 아빠꺼? 엄마가 울면 엄마꺼? 네이 scrutiny 엄마가 허리 엄마가gae 엄마가 허 ''돌보' 엄마가 허리